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7일 실시간 주식매매방송 3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선물 크루도일 실전매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프로젝트 잘 운용하는지 지켜보시면서 참고하실 부분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크루도오일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해 두었던 걸 보시면 어저께 이게 양봉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재고 발표 난 시점에서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으나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는가 하면요. 이러한 모습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어저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어저께 상황이 여기 모양이 여기 모양과 거의 흡사하다. 상당히 반등을 많이 했고 크게 밀리고. 빠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올리고. 자 들어올렸으면 계속 가야되는데. 이렇게 대밀려버린다. 자 주가의 흐름은 비슷한 상황을 패턴을 많이 반복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들어올린다 해서 상방으로 완전 안심하기도 힘들고. 자 이렇게 다시 대밀려버리면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저번에 상황과 좀 많이 흡사하죠. 자 그래서 제가 매일 하는 말씀인데. 오늘도 역시 긴장하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비보나치의 조정대에 의하면 38.2% 50% 61.8%의 지지 라인에서. 자 저점이 어떻게 된가 잠깐 한번 볼까요. 저점이 44.20 라인이네요. 자 44.06 라인이 618 지점입니다. 마지노선이죠. 여기 깨버린다면. 자 오늘 만약에 강하게 들어올려서 21을 지금 깨버렸는데요. 21 라인이 대략 44.80 라인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76이네요. 그래서 이 부분 21을 강하게 오늘 돌파해내지 못하고 밑으로 세게 밀려버린다면. 이제 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 저점을 장담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앞에 패턴을 보면 그렇죠. 자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에 상당히 주축을 이루는 그런 나라인데. 감산 결정에 이제 따르지 않을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작고 수요보다 많이 생산을 하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장에 우려 섞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세부 상황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6.18 지점인 44달러 인근을 잘 지지해내느냐. 그리고 21라인 대략 44.80라인 돌파를 해내느냐. 자 만약에 44달러가 깨어지게 되면 밑에가 열려 있구요. 자 다행히도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당겨내면 다시 한번더 반등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크게 한번 머릿속에 두고 매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당겨내면 자 우선 눈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하락하던 주가가 5분봉 인데요. 자 고점 47.32달러를 찍고 크게 하락했으나 그래도 반등 보여주는 모습에 어저께는 콜로 진입을 했었는데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깨져버렸거든요. 완전 역배율입니다. 오늘은 매도로 대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배경음악을 조금 집에서 연주해서 녹음을 해왔거든요. 잔잔한 통기타, 반주, 음악을 제가 배경음악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그 음악 한번 들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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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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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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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줄대 나는 슬퍼도 겉으론 웃었지만 흐르는 눈물 몰래 감추라고 하늘만 보았지 우리가 진 것이 많지 않았어도 나는 좋아서 이대로 행복해서 서로 아껴주는 너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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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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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